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짱주얼리는 진사의 애한테 혼자서 찾아갔다가 개죽음을 당할 뻔했었죠. 다행히도 그와 전의 관계가 좋았던 이 칭롱과 훈롱이 목숨을 내걸고 겨우 구해주게 되었었는데요. 이어서 짱주얼린 칭롱, 훈롱 이 3명은 의형제를 맺게 되었고 짱주얼리는 또 2명이 난다 낀다 하는 행동대장을 얻게 되었답니다. 그는 두 의형제를 이끌고 먼저 텐주얼린 타이로 탕알후를 찾으러 갔었는데요. 근데 이 텐주얼린 마적대 수백 명은 무기들을 다 챙기고 줄을 쫙 서서는 기세 등등하게 있는 거였답니다. 출전할 준비를 이미 다 마쳤고 당장에서라도 그 진사의 애한테 쳐들어갈 기세였었는데요. 그리고 제일 앞에는 이 탕알후와 텐시오폰, 텐다야토가 대가리를 서고 있었는데 얘들아, 가자! 라고 출전 명명까지 내렸다고 합니다. 하지만, 자, 잠깐만! 스톱! 너네 지금 뭐하냐? 다들 멈춰라! 어? 그 잘못된 줄만 알았던 짱주얼린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였었는데요. 아이고, 아우야. 너 살아있었구나. 탕알후는 그 짱주얼린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꽉 안아보려고 하는데 어빙도 없었다고 합니다. 이 텐시오폰이 이미 앞질러서 그 짱주얼린이 품에 푹 안기면서 엉엉 우는 거였었는데요. 됐다, 텐시오폰아. 울지 말라. 니도 보다시피 내 멀쩡하지? 짱주얼린은 이 텐시오폰을 다독여주면서 그 텐주얼린이 마적대를 한번 쭉 훑어보는데요. 그러자 텐주얼린이 마적대 꼬라지는 볼품 없었다고 합니다. 비록 인원수는 수백 명은 돼 보였는데 거의 절반이 이 나, 심명, 나무패는 큰 도끼들을 들고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 쓰레기 긴 소총들이었다고 합니다. 텐시오폰아, 너네 텐주얼린의 총으로 무장한 마적대는 얼마나 되냐? 라고 짱주얼린이 묻는데요. 그러자 텐시오폰은 네, 어라버니 우리 텐주얼린에서 출정할 수 있는 마적대를 모두 다 합하면 한 400명쯤은 됩니다. 근데 그중에 이 200명이 총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이 다 이 긴 쓰레기 소총이고 이 제구시를 하는 총들은 기껏해야 80자루밖에 안 돼요. 라고 대답하는데요. 그러자 짱주얼린은 머리를 절레절레 젖는 거였답니다. 거친 싸이에 그 놈 말이 맞았다. 이 텐주얼린 힘으로는 타이핑스하고 게임이 안 돼. 이 제대로 된 전쟁을 하려면 그래도 침막한 산지걸로 올라가서 내 양아버진 뚜러파니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. 그러자 탕화후는 박수를 짱 하고 치는데요. 그래 아우야, 네 말이 맞다. 그리고 내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어차피 싸워야 되는 거라면 우리 쪽의 희생을 좀 더 적게 해야 되지 않겠니? 그 타이핑스한 그놈들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쇄 하나만 아주 탄탄하게 지어놨네라. 무작정 쳐들어가려면 크나 큰 희생이 따를 거거든? 내가 전에 잘 관찰했었는데 이 타이핑스한을 먹으려면 대포가 무조건 필요하다. 우리 침막한 산지 그 외에 큰 공성용 대포만 하더라도 총 20대가 되거든? 뚜러파 어르신한테 부탁드려서 한 5대만 빌려와도 이 놈들 성을 함락시킨 데는 문제없다. 네, 이 탕화후는 역시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어디 가나 척 보면 그냥 다 척 알았다고 하는데요. 알았어 형님? 그러면 우리 바로 가봅시다. 태시오 펑아 너희 군사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내가 대군을 몰고 올 때까지 기다려라. 내가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놈들 아주 확실하게 다 쓸어버릴 테니 알았니? 그렇게 짠졸리는 탕화후와 그의 직속 부하들과 함께 일하자 하고 떠나는데요. 한시라도 늦으면 더 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최고 속도로 달리고 달렸답니다. 또한 이번에는 탕화후도 있었으니 길도 잘 알았고 이 침마 칸산 제거에 금방 도착하게 되는데요. 여 그들은 다자고자 마적굴이 제일 안쪽에 위치해 있는 이 두목들 방으로 우루 몰려 들어가는데요. 그러다 이 안에는 마침 여러 두목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. 뚜러파니 친형제 4명의 보스들과 뚜리산 이 최고의 총잡이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. 하하하하! 내 아들 짠졸리니 왔구나! 사실 어젯밤에 내는 니놈 꿈을 꿨거든? 그래서 아침에 이 너희 어미와도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이렇게 딱 맞춰네? 뚜러파는 짠졸리니 보자 그렇게도 반갑게 맞이하는데요. 내 아버지! 그래서 저 이렇게 부랴부랴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? 저 또 이번에 이 두 명과 의형제를 맺게 되었습니다. 자 칭롱, 훈롱 우리 아버지한테 인사드려라! 이 짠졸리니는 칭롱과 훈롱을 뚜러파는 한테 인사를 시키는데요. 음? 이들은 타이핑산의 찐산이의 행동대장들 아이가 이거?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니? 아들아? 이 눈치가 백단히 뚜러파는 대뜸 눈치를 챘었는데요. 그러자 짠졸리니는 이리 모든 경과를 쭉 다 얘기하였다고 합니다. 뭐? 그런 일이 있었니? 내 그 찐산이의 그놈이 야비한 놈인 줄 진작이 알았는데 감히 내 아들한테까지 수작을 부린다니? 가 그거 아야 되겠다야. 그래 아들아, 놈을 쓸어버리자고? 뚜리산이 묻자 짱졸리니는 또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데요. 내 아버지, 이 세상에는 찐산이와 나 짱졸린 중에 한 놈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. 놈을 잡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뚜러파는 그래, 잘 왔다 아들아. 네 말대로라면 텐조항타의 쓸만한 군사가 200명이 된다고? 음, 찐산이의 그놈 그거 비록 내 후배라고 하지만 자기 세력을 가지고 병력을 모은 지는 오래됐네다. 그리 쉽게 쉽게 상대할 놈은 아니라는 말이다. 오케이, 내 천명인 마적대와 천필인 말과 총을 지워놔마. 그리고 내 저 북쪽을 지키고 있었던 대포 8대를 빼서 너 주마. 가서 그 타의 핑산을 아주 평지로 만들어 버려라. 이, 이, 대포 8개, 군사 천명이라고요? 그, 그렇게나 많이 필요 없는데? 그 숫자가 너무나도 크자 짱졸리는 순간 멍해지는데요. 하지만 뚜러파는 아니다 아니다 아들아. 우리 마적대는 말이다. 이 압도적인 숫자로 놈을 먼저 발악하지 못하게 꽉 눌러야 된다. 그리고 놈이 상대가 안 되겠다고 힘을 놓을 때 그야말로 놈이 모가지를 따야 한다 이게 다 알았니? 네, 이 말은 전에 찐산이도 했었는데요. 역시 마적대들의 작전 방식은 다들 이렇게 비슷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들아, 그 패는 말고 그 대포들을 끌어오고 또한 천명이 군량들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. 너 오늘 밤은 아무래도 여기서 묵어가야 되겠다. 그렇게 얘기가 오가는데 이 뚜러파니 와이프이자 짱졸리니 양어머니가 척 들어오는데요. 또 아이고 아들아 하면서 이 짱졸리는 부둥켜 안고 그렇게도 반가워하였다고 합니다. 이 짱졸리는 양어머니 손을 꼭 잡고는 이제껏 일어난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그 청일전쟁에 참가했을 때 이야기부터 자신이 용병군을 만든 얘기도 나왔었는데요. 이거 하다하다가 그 쌍조즈놈이 시비를 걸러왔었고 어쩔 수 없어서 자신이 용병군을 해산시킨 얘기까지 나오는데요. 뭐? 그러다 이 곁에서 듣고 있던 뚜러파니 발끈하는 거였답니다. 아들아 너 이러면 아이된다. 용병군을 만들겠으면 제일 먼저 나 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야지.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용병군을 다 만드니? 말이 용병군이지. 요즘은 마적대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세월이다. 자기 힘이 없으면 이 중요의 놈들이 찾아와서 강제로 병합을 해버리려 하는 건 일도 아니지. 근데 뭐? 30명부터 시작해서 만들었다고? 그러니 쌍조즈 그러한 작걸들도 접근하는 게 아니겠니? 그러자 짱졸림도 난처해 하는데요. 그러게 말입니다 아버지. 제가 다 이 세상을 너무나도 쉽게 쉽게 본 거였죠. 하여 쌍조즈 그놈이 보복할까 봐 이 아버지를 찾아오려 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. 음... 그러자 뚜러파는 한참 동안을 고민에 잠기는 거였답니다. 얘들아! 그 밖엔 위기 없느냐? 가서 탕알호와 짱진회를 불려들어라! 뚜러파는 이 밖으로 향하여 소리 지르는데요. 그러자 얼마 안 지나서 이 탕알호와 짱진회가 척한이 들어왔다고 합니다. 어르신 무슨 분부라도 계십니까요? 그러자 뚜러파는 이 탕알호를 한참 동안 아쉬운 듯 바라보는데요. 탕알호야! 우리 침막한 산재고의 제2행동대장 탕알호야! 너는 우리 마적대의 기둥이다. 너도 잘 알지. 네가 우리 마적대를 위해서 이 해왔던 공로들은 내 일일이 다 기억하지. 내 진짜 천금 만금을 줘도 너네 둘이랑은 절대로 못 바꾼다. 근데 내 아들 짱졸리니 지금 마적대를 금방 성립하여서 일손이 많이 딸린단 말이다. 내 다른 행동대장도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너네가 이 내 아들과 제일 친해 보여서 묻는 게다. 어떻게 저 내 아들을 도와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니? 만약 짱졸리니 나중에 자신이 마적대가 온전하게 커진 뒤에 다시 우리 침막한 산재고로 돌아오면 어떻겠니? 그리고 물론 그때 되어서 너네 둘 다 돌아오기 싫으면 계속해서 짱졸리니 곁에 남아있어도 된다. 그래? 너네 생각은 어떠야? 네, 이 뚜러파는 이렇게도 짱졸리니 끔찍하게 아꼈었는데요. 그러자 짱졸리니는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이 두 무릎을 탈쌉 구르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땅땅 박으면서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한 난시에서 제일 값어치가 있는 게 뭐겠습니까? 그것은 바로 인재가 아니겠습니까? 첸준이더 이장난초라고 천국 만만을 만들기 쉬워도 제대로 된 장군 한 명을 얻기는 그렇게도 바쁘던 시기였었는데요. 그렇게 그 뒤부터 탕알후와 짱진후이는 짱졸리니를 따르게 되었으며 그들의 활약이 이제 정식으로 시작되게 되었답니다. 이 짱진후이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 탕알후의 오른팔로서 이제 그 탕알후가 어디에 있으면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짱졸리니는 그렇게 이 탕알후와 짱진후를 얻으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요. 하하하하 내 아들이 눈물 보일 때도 있구나야 내 처음 봤다 그래 이 탕알후 같은 대장군을 얻으면 눈물이 나올 만도 하지 여기서 니놈은 사람을 중히 여기는 놈이란 게 잘 보인다 그러니 나도 안심된다 아들아 부디 이 큰 인물이 되어서 높게 높게 날아올라라 그렇게 짱졸리니는 그날 밤 양아버지와 양어머니와 함께 술도 한잔 마시면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. 이 짱졸리니는 이 힘든 몸을 이끌고 그의 룸으로 돌아가는데요. 하지만 이 짱졸리니는 침대에 털썩 눕자마자 온갖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잠이 오지를 않는데요. 이런 짱쿨가 모시고 있는 자신이 가족들은 안전한지 텐조안카의 쪽은 어떻게 조용한지 혹시라도 그 진사이에 쪼개서 움직이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많았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뒤집고 뒤집던 짱졸리니는 드디어 실면을 하게 되는데요. 하지만 날이 밝으면 여덟 대의 대포도 도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천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탈핑산으로 전쟁하러 가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? 짱졸리니는 눈을 꼭 감고는 계속하여 잠을 청해 보는데요. 하지만 이때 이 짱졸리니 룸 밖에는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어슬렁 어슬렁 거립니다. 이놈은 창문으로 이 안에 짱졸리니 누워있는 걸 보더니 품 안에서 비수를 꺼내드는데요. 이 짱졸리니 침실 창문으로는 못 들어가고 거실의 창문을 조용히 쬐고 기어드는 거였었는데요. 여기서 이 창문을 쬐고 들어간다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. 왜냐하면 그 시절의 창문들은 다들 종이들로 막아놨을 때였다고 합니다. 이어 이놈은 조심조심 들어오더니 이 시퍼런 비수를 빼들더니 짱졸리니한테도 다가가는데요.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. 짱졸리니는 지금 잠이 못 들었잖아요. 거실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났을 때는 이 긴가민가 했었는데 하지만 이 자기 방에 문이 열리는 소리까지 듣자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데요. 어? 너 뭐하는 놈이야? 이 짱졸리니는 놈을 발견하고는 그 이 비수를 손으로 꽉 잡은 채로 몸싸움을 해대는데요. 이 룸 안에서 와장창 와장창 하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자 이 곁에 룸에던 한 남자가 달려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. 네 그러면 이건 과연 누구였을까요? 이제는 그 짱졸리니 왼팔로 된 탕알후가 아니겠습니까? 너 이놈! 하면서 우리애같은 고함 소리 지르며 달려드는데요. 탕알후 이 호랑이같은 놈한테 꽉 잡히자 이 자객놈은 꼼짝달싸못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자객놈은 과연 누가 보내서 온 거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